가지만은 다음 턴이야 징징거리지마 징징 너노요 자 아마 다음 턴인걸 아마 칠 턴인걸 가지만은 제6장 건달의 사는법 어 건달의 면은 마지막인가? 아니 이거 보니까 일단은 5단원 완전 피턱 됐구요 니시키야마 같은 경우는 지금 쌍코피턱에서 코피 다 맞고 있구요 오다쌍 아니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결국 너까지 꺼려드리고 말았어 아 이제 성형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쯧 내임사도 안녀응 x됐어 오다 땜에 지금 도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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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바나가 넘기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타지바나 넘기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타지바나 도우지마에게 들어갔나다 혜원 타지바나와 타지바나가 유명한 아가 사자오 스킬 좋빠지네. 함성 스킬 존나 찍는데? 意識。それにいずれ童島組を敵に回すのは俺も承知の上だった。思っているそのタイミングが早かっただけだ。 童島組相手に正面切ってケンカ売るつもりか!馬鹿言ってんじゃねえ! まさか親さんだってここまでひどくな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はずだ! それは確かにそうかもしれない。元々橘社長は、 童島組と正面から勝ち合う前に、 例の殻のひとつぼをかっさるつもりでいた。 童島組にとってあの土地は10億じゃきかねえ価値がある。 それをうまく使えば、うちもカムロ町の一角を担う組織になれる。 童島組でさえ、やすやすとはつぶせない組織に、 童島組でもキ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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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年度に、俺の等度を買うと1000億いまくなるとは、 もう1000億は手にいられるから、 あーマノの兄弟を甘く見すぎだ。 あの人は、 売られたみがたくらべものにならねえよ。 チレムだ。 ブンでушっているのだ。 連鶏の社長と話してみる。 ママー、目を明かしてくれ。 모두가 도움이 될 곳이 있을 것이다. 우린 우리의 소유자를 지키고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사장님. 오다입니다. 지금 키리우와 세르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우지마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우리의 소유자를 지키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잠시만! 잠시만! Issa은야.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참미! 그의こと을 말한다. P.P.A.P. 세레나는 늙었을 때가 좀 나이 먹었을 때가 훨씬 낫네요 볼살이 너무 없어도 이게 안 좋은 것 같애 여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세레나 같은 경우는 볼살이 좀 더 찌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다 레인아는 더워말라 산죠? 크제? 헐 쿠제 존나 폐라가 났는데 근데 옛날 일본 드라마 보면은 1990년대거 일본 드라마 보면은 다 저런 머리 스타일이야 내가 일드 더 크거든요? 마츠다카쿠 마츠시마 나나쿠 그 당시에 난리던 여자 배원들 보면은 다 저 머리스타일이야 어 야 1두충이야 1두충 한평의 공터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나고 현장 다시 한번 가볼까? 한평의 공터로 가라 고와이네 정말 미안한데 양알치도 한마리만 나와라 지발 3천원짜리 공격이 없어서 애들 마구마구 펴버리게 야 덤벼 패션보수? 패션보수에요 새끼들 꼬아 꼬으면 덤벼 시비 걸어야돼 지금 돈 벌어야돼 야 양털재킷 들어와 야 몇집세 이새끼 야 돈 5천만인데? 정신 못 차리는구만 상И 한평 불안당이었나? 아 뭐 찍지? 러시가 죽긴 좋아 여기서 이거구나 러시 스타레드 통상 공격과 히트 액션 위력이 상승 사버리겠스 삼천만 사버리겠스 삼천만 사버리겠스 삼천만 사버리겠스 삼천만 사버리겠스 삼천만 사버리겠스 삼천만 사버리겠스 저기를 공격했을때 히트 히트수 게이지의 양이 상승한다 게이지 상승 무조건 사야되요 이거 러시의 실태 장점이 이거니까 시간과 함께 감소하는 히트의 게이지의 양이 줄어든다 이것도 개꿀 주먹박살에 극벽 자 어우 존나 비싸 히트수 히트수 최대체력 최대체력 어우씨 러시 콤보 중에 구사는 리딩 안쓰긴 하지만 찍겠어요 돈이 없다 돈좀 아껴놓을께요 챔피언거리쪽에 있네요 어? 뭔일이야 무슨소리지? 쏘곤쏘곤 어? 여기다 챔피언장에 피구왕통키 여자 괴롭혀봐 아이새끼가 뭘 괴롭히려고래 이 나쁜 놈이시끼야 와 이당신에 에어컨이 다있네 어? 한평에 공터 핏자국 아직 남아있구요 다 어? 구제? 어어? 어? 어? 타치바나 아 얘가 김정태 어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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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을 씌운 흑막은 다른 사람이라고? 뭐라고? 한평의 공도 소유자를 찾았다고? 네? 말은 아직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우지하고, 칼의 흑막을 손에 넣으면, 동지맥미는, 우리에게 도지을 얻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지의 가격은, 그 정도의 힘을 얻습니다. 죽지 말고 버텨주십쇼. 흠... 마코투가 땅 주인이라고? 아닐 것 같은데? 하루만 살아서 버티라고? 카시와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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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들 복장? 불편한데? 모락만없이 나가는거야? 여길 지나가고싶은 통행령을 내야지? 청년. 삥 뜯는건가? 때는 딱하지만, 지금 상대의 시간에 없는 무슨 말이라도 내보라니까? 뒤지기 싫으면 어쩐 돈 내놔 이 개새끼야 그럼 잘 좀 알았지? 뭐야? 홀 어? 불량검자씨 닮았다고요? 불량검자 홀 야 임마 거기 한번 줄 수 없잖아? 돈 대지 말라니까? 아 흐흐흐흐흐흐 헐 아 그때도 돈을 원하는거야 뭐야? 어이 여행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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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들어 봐 나처럼 초보자가 되면 말이지 돈갓더 쓰러나면 버리진 만큼 남아난다니까? 그런 품돈류는 아무리 줘봐도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가지구 그것보다 저런 놈들과 어이퍼컷어 시간 낭비하는게 훨씬 더 빼압화 이엏 이엏 자 이렇게 한 번 살아보고 싶다 헉 어드벤츠 중에 위험을 두며 손지금을 소비해서 주위에 돈을 뿌릴 수 있습니다 뒷에 있는 여자들을? 보따아악 으하하하하하 골드 퇴소로각 좁은 골목에서 길을 갈아막듯이 불량배들이 모여있을 때가 많으므로 배틀을 피해서 지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을 뿌려서 불량배들의 주의를 끌 수가 있습니다 시험사만 돈을 뿌려보십쇼 돈이다 이새끼들아 물론 천원짜리지만 불량배들의 돈이 정신을 팔렸을 때 옆을 통과해 지나가십쇼 이렇게 돈을 유효하게 뿌리면은 쓸데없는 배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기회할때 활용하십쇼 오 스킬 들었다 스킬을 지금 배웠어 형 지금 스킬을 배운거야 바쁠때 아주 오케하게 뿌려대는건 도저히 일반 서민처럼 보이지가 않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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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사람한테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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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im 자 흠 그럼 endeavors 돈 많으면은 내가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차피. 돈이 나한테는 곧 강해지는 거야. 빈센터 시바 알고보니 다 단 게 아니야? 갑자기 나한테 옥매트 30개 정도 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 갑자기 막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뭐 물건 나눠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5단계가 잠깐만요. 정말 불편한 녀석이었어 야 돈이다 이 자식아. 들러붙지 마 이 새끼야. 돈 돈 돈. 계속 뿌려. 마구마구 뿌려. 야 씨 뭐고만 싶거든. 다 죄송한 이 새끼야. 덤벼지 마 이 새끼야. 돈 많아 이 새끼야. 보수르다 이 새끼야. 보수르다! 하하하하 해보고 싶었어. 정말 해보고 싶었어. 하하하하 우웅 으응? 으으음? 으으음. 으으음. 으헤헰. 뭐지? 뭔데 돈을 먹을 수 있는거지? 천천히 놀다가 음? 뭐지? 저번엔 뭐지? 문?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난 돈 없게 생겼냐? 이새끼? 하아 이새끼 마..마..맞아요 알려주나? 뭐 고집 말하자면 남자를 위한 꿈의 장소 정도? 도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궁금한게 나 그만 어떻게 이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니가 인정한 자? 하아 당신도 들어가고 싶으면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해 어어? 아 그렇다는건 넌 팁달라는거잖아? 돈 한번 뿌려줘 한번? 돈을 갖고 있다는거가 돈을 아낌없이 수 있다는걸 이 녀석 앞에 증명할 방법이라 이새끼.. 돈이다 이새끼야! 당신 뭐하는거야? 미쳤어? 돈을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자네한테 보여주려고 한거야 흐흑 아무리 그래도 돈을 뿌릴건 없잖아 바보같은 자식 마음에 들었지 들여보내줘지 들어가십쇼 이쪽입니다 흠 흠 나는 돈을 거라 여기는 그란토박장이지 눈으로 받아 즐겁고? 물론 이게 손을 따면 훨씬 더 즐겁고 남자의 꿈 같은 장소라니까? 어때? 끝내주지? 뭐라 말하기 어렵군 그리고 이거 돌려줄게 10만원을 잇수됐다 뭔소리야 뿌리돈 20만인데 헷 아까 당신이 호그에 뿌리돈이야 재미있는 구경했으니 돈을 노려줄게 여기선 그 돈으로 즐겨봐 행원을 빌어 형씨 어 아 그래 캣파이트라니 까무로초에 이런곳이 있었을줄이야 진짜 취향하면 독도가건 흠 근데 잘 오기는거 같아 그렇지만 이곳에서 위험부담은 있어도 돈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군 유효하게 활용해보자 흠 불편하군 불편해 끄덕 보기엔 가속큰데요? 끄덕 싫어하냐 쓰면 대박이다 끄덕 숨겨진 유행어 끄덕 나 로딩 뭐야 아 일단 거금을 되는 방법 알았으니까 다시 들어가겠어 열어줘 열렬어 참께 돈 들어갈거라고 열렬어 참께 재팬키의 파이트클럽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웨이터 저의 이름은 호날두니까 불편한거 있으시면 찾아주십시오 호날두 놀고간다 알겠어 호날두 호키벌레 자아 하아 어? 자 지금의 모습도 안 보세요 아 아 내가 무슨 맥히에요 어 잘 들어 뭐로 하죠? 플레이 빵빵 기본규칙 캣파이트에 10명의 선수가 우승을 두고 싸우는 도너먼트 시합군의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에 축조한 경우에는 배팅커매가 배당률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게임입니다 예상방식은 단승과 정경기 이투갱 두종류가 있습니다 단승 토 너먼트 우승자 1명을 예상합니다 정경기 보너스 이벤트 토너먼트 전 경기의 결과를 예상합니다 시합중 승리를 예상한 선수와 우논할 수 있으며 우웅망봉은 가위가위 보 버튼 연탄 두종류이며 응원에 따라서 시합격화가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시합중 정기적응이 발생합니다 2개 선수가 기술을 씁니다 버튼 연탄 시합중 정기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시합중 화면내에 표시하는 일부분의 색깔변화가 할 때가 있습니다만 정말.. 아 설명충 지려입니다 지려 지려 색깔은 희망을 나타내며 백적 녹적 무지개 선수대로 강력해집니다 단 기술은 가위바위보에게 이겨야만 발생하므로 기술을 쓰기 전에 변기에서 표시되는 색깔의 표현은 어디까지나 기대치를 나타내는 기후에 불과합니다 또 표시되는 색깔과 다른 기술을 구사할 때도 있습니다 공격력 과거전적 특수능력 인포메이션 오케오케 캐티켓 구매 오오? 잠깐만요 나구사유리 공격력만땅 아.. 하.. 과거전적..? 하.. 아.. 배당률도 안전하게 내가.. 응원할.. 그런.. 프라시스카 각인데요 프라시스카 각인데요 프라시스카 각인데요 기타미유리에 노르종엣스 포트 프라시스카 각 후라시스카 닙소 프라시스카 각 프라시스카 각 프라시스카 cut 프라시스카 프라시스카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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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네요 에이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얼마나 걸지? 한 10만원만 걸까요? 100만? 시원하게 50만 갑시다 그러면 50만 500만원이거든요 간다 너에게 모든걸 건다 신발 다리가 약간 짧구만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아 아씨 이런 몸짓 맞춰버렸어 정말 갈게임이구만 자 나의 별명은 초등학교 때 별명은 보자기 자 빠악 이걸 앗써 아 나 별명이 보자기였지 난 그래도 몸 안냈었어 다시 한번 보러간다 쩝 쩝 아 아 아 데미지 지리네 아 좀 불편하네 이거 야 피가 이거밖에 안 남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존나 눌렀다구요 아 아 불편하네 아 불편하네 약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 다시 아 아 아 아 아 뭐야 다른 멤버 있어? 아 그놈 어디로 안 가있냐 writing 카角 라고 케이 michelle 트윅 무슨마냐 아아 정말 열받는데 오늘 도박했던거 좋지 않은데 난 지구는 못살겠다 지구는 못살겠어 아아 지구는 못살겠다 야 다시갔다 지구는 못살겠다 한 번 더 봐봐 칵 이분 되게 세 니구본사이랑 이분 되게 세던데요 제니퍼스탯이요 배당? 아 야 아아 카타미유리가 배당이 높은거 같은데요 이분말씀하세요 유이코님 배당을 보자 야이 씨발 다치미 다치미 각이다 너에게 모든거라도한다 오리이다 야 쟤 졸합사잖아 렛츠고 이거 90배만 90배각인데요 갈갑은 모든걸 건다 자 보자기 까지 기술 아오오오오오오 오옆 존나파르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바퀴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으어 스팸 안했어 뭔 소리야 어 왜 그래 이거 아아 어? 너희 둘 다 몇집 쌌냐? 어딨냐 왜이렇게? 어 뭐야 왜그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중돈합니다 왜 뜨는거야 존 날 맞네 이하아아아 아으으아아! 홀! 오는 건이다 이거 제발 광토로 광토로 이겨라 그냥 이겨 가자면 이겨줘 아아아 아아아아아 씨발 촐촐다 아이유 헐 히라소니 아이씨 야 근데 용과 같이 그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이 안에 이런 게임까지 이런거까지 있다고 게임 되게 잘 만들긴 했다 진짜 헐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걸었다 어 길거리지 조심해라 존함 안난다 아 200만여도 걸었네 생겼네 어 좌피 생겼네 지금 돈으로 기술 배워야되 와갖고 약간 컹쓰 어 어 여긴가 뭐야 이거 모텔이야? 뭐야 여기에서 퀴리 아파트를 이용하셨습니다 야 뭐야 와르르 맨션으로 가는거야? 집에 가봤자 야 뭐 집에 가봤자 왕목도 없는데 와르르 맨션 불편하네 이거 무너지는거 아니냐 아 일단 아마 쿠제와 이와 개새끼랑 약간 전쟁이니까 버티기만 한데 오늘은 그만 쉰다 일단 쉬어 가무르초 카자마저 사무소 날 밝았건 여긴예요 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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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바꼇냐? 이색개 밀렸어? 보라색한테? 고제 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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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童島組に切り替えたけじめはきっちりつけさせます。 ではでは。 オイクゼ! 構いませんよね?クゼの兄貴。 お前に聞く必要はないだろう。 この意見はお前のスキリだ。 俺は兵隊として働くだけだよ。 さあ、言わんねください、兄貴。 トンスしちゃったじゃん、ふじいにそんじゃるけ。 きっちり、すじみち通してやってるつもりですよ。 ああ。 トンスしちゃったじゃん、ふじいにそんじゃるけ。 それについては、カザマ組にもご理解いただけますよね? かしわぎさん。 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 もどはといや、キリューはカザマの頭が拾ってきたわけです。 ドジマ組でそのガキシもすんなに、 カザマ組には特に彼の事務所をと、 ふるってもらわなきゃ、すじが通らねえ。 ふるってもらえたら、そろそろ始めてほしいよ。 ちょっとあったら、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よ。 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ふるだなあ。 そこじゃ、雋ナ eldr partechonne。 ちょっとあったら、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よ。 헐 헐 그 와중에 뒤에 니시키야마 컹쓰 호미님 감사합니다 나 로딩 이제부터는 거의 배틀일판이네 가보겠습니다 다치만나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최대한 이기점 없는거 둠어다니면서 사악관의 단사를 찾아볼까? 물약부터 챙겨놓겠습니다 물약 챙겨놓구요 스킬 최대한 배워놓고 쇼부 칠준비하겠습니다 아 왜? 도지마줘야? 들어와 돈좀벌게 개파이트에서 200만원이나 꿇았어 이 자식아 일로와 요구마 일로와 이새끼야 돈 내놔 돈 돈 내놔 너한테 새끼들에게는 아 아 와 아 때릴때 주먹이펙트 씨 모자꾸려 거의 힝캔누에 있을거에요 아파이누스 정말 스트레스맞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싶구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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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다 일어나 이씨 한명 어딨어 한명 어딨어 어딨어 일로와 뭐하냐 뭐라냐 69만 되네 맞았구만 수 혜연 히스테리건 여자친구 음... 자연스럽게 호텔로 유도하는 남자친구 둘 다 개색이구만 내가 낄건 아니겠어 니들이 아나서를 할 수 있도록 해 그냥 낄 때 끼고 빠이 때 빠이 때 낄 때 낄 낄 빠이 저세기 한번 털어버릴까? 나 지금 존나 해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삥쟁이 한번 털고 싶어 나의 플러스로 입증받고 싶어 지금 아 삥쟁이 한번 털고 싶은데 지금 두 개 있어 야 삥쟁이! 놀러가! 도지마죠? 삥쟁이랑 맞췄고 싶은데 지금 도지마한 줄 한지 걸렸어 아 삥쟁이 털고 싶은데 너희들 네 으악! 어? 로신한테 음... 뒷골목적은 안전하게? 식사필요없어 응? 귀좀 모으고 돈좀 마자 정말 재수없게 너희들은 길거리에서 군산피바라기를 만난거야 좋아쓰 많이 벌었어 생각보다 많이 벌었네 터났어? 오기가 없구나 내가 지금 위하자키 저 러쉬로 적 100명격태 1,400만 혹시 죄송한데 편의점 아시는 분 단단 뭐하는데지? 행복가게인가? 샌드위치 미하자키 하요 얘기할래다가 말았어요 아... 도지마쥬새끼 다 패고싶은데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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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도지마쥬인가? 어? 어? 네네 도지마쥬 되자 네네네 도지마쥬 네네네 마쥬한다는 도지마쥬 그리위 미쳐쥬 있어야 signature 참 상탐 헉 popul 돈 뿌리면 봐줄라나? 돈으로 안되네 싸움 스테이지 들어가기 전에 돈으로 뿌려야돼 돈 뿌릴거 같으면 게임 들어가서는 돈키 누르면 주먹질기여서 추억자력 쓰러져라 정신차려 식무길 가게야 식무길이야 이 자식아 이건 존신화의 스킬 거의 존신하냐? 존신하냐? 거의 존신화 존신화의 FU인거야? 나 아직 필살기 한방 있다 정신사리자 식무길 좋댔다 전치 1년 목이 깁스해야된다잉 죽음 бой 나랑 손 나는 정신사리 오 어? 우선? 우선 득템 가능? 아 못준네 아 가면서 계속 싸우는거네 보니까 가면서 이번에는 2분안에 와라 저당시에 무전기가? 1분안에 돌파해라 이런거구만 빨리 필사킬 한 번에 보낸다 빨리 잡으 빨리빨리빨리 그렇지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동농이 쳐버리기 미켜미켠! 미켜미켠 없는쪽으로 도망가야되나? 1분안에 와라 이번엔 1분이네 1분 동안 틀어트려야되는거지 아 시간이 없어 아 광고기가 좋은데 아시 이게 식무계같은 경우는 안좋은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걸려요 막아봐 강철가드냐? 빨빨빨래 무조건 사람이 있는쪽으로 뛰어가 키류 키류도 내가 보기엔 약간 반좋, 멋있는척 좀 아니 내가 보기에는 멋있는척하려고 하는 애야 내가 보기에는 꼭 그런게 좀 있어 일부러 사람 존나 팬다음에 사람 있는쪽으로만 존나 어 가버리게? 약간 반존끼 30초 PPAP다 시간 없어 빨리 시간 없어 빨리 길살기 빨리 식무길 3초 지나면 형님들 오는거 같은데요? 보내버리고 빨리 러쉬 빨빨빨빨빨빨 빨리 9초 허리 업 됐어 또 사람들쪽으로 존나 치고가겠지? 정면에 관종 키류관종 확실하다 5명? 거의 다구리는 좀 너무한거 아니여? 중부형 이거 장면이 너무 심한거 아니여? 아 이 상황은 적절하지 않았어 무금추 새로 들어온 무금이였어 30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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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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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들 저놈? 뭐야 야씨 망치 다들어와씨 이걸? 이 스킬이 나왔어야 됐어 이 스킬이 애초에 나왔어야 됐어 한 번에 다격파 망치때릴라고 하네 진다? 와햄머로 조질라고 하네 와햄머 가져와 이새끼 타차충 이새끼 아귀충 관종 100% 관종 이새끼야 이새끼야 만족추리다 이 자식아 깨작추리다 장 cancel 와어양 들어오 내동댕히 저버리기 을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아버지 스킬 회나무 찌르기가 있었는데 빠다르곤에서 nose 오우씨 폭발장수 폭발장수 이 새끼 무기 싫어서 때려 감으러 형님 한번 가셔야겠습니다 형님 거기다 대고 배떡이 망고쳐버리기 배떡이니까 돈이 나오네 이새끼 거의 빨간색 돼지저금통급 이런 저금통같은 새끼 더럽게 미쳤네 형님 형님 안녕히 가십쇼 안녕히 가 식목에다 믿겠습니다 빡 아디오스 이새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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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을 피한건가? 이렇다 끝이 없겠어 어? 안와 어? 숨겨주는건가? 어? 이거 말죽거리 자나수에서 본거 같은데 우리의 회사 조금 특이하네 주변에 올려주시는데 순대랑 떡볶이 파는거 아니지요? 누구도 봐야되지 이곳으로 떠내버리지 왜 우리를 도와줄까? 당신을 쫓아내는게 동지마끼리 항상 젊은게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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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없지 그리고 그리고 이곳에 얌전하게 이곳에 잘 모르는 이곳에 얌전하게 이곳에 이곳에 얌전하게 한 번 잘 모르겠는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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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와서 모타모타 알고있을땐 그들을 찾을땐요? 뭐야? 떡볶이집 아니야? 게이덕 고마워 친구야